지금까지 이런 채널은 없었다 여기는 샵인가 기부단체인가 네 여기는 렙타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렙타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구독자 2천명 달성 이벤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렙타앨리아 채널은 렙타 채널은 아시죠? 월 얼마 안 못 벌어요 한 3만원 4만원 정도 밖에 못 버는 채널인데 월마다 여러분들한테 쏘는 금액은 막 장난 아니죠? 이벤트건 그리고 요번에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2천명 달성 됐을 때는 크게 쓴다고 했죠? 요번에는 150만원어치 150만원어치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박수! 네 여러분들한테 150만원어치 10마리의 타란툴라를 준비했고요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것들로만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기간은 10월 1일 오늘부터 오늘부터 31일까지 10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할 거고요 10가지의 이벤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참여 부탁드려요 그리고 요번에는 좀 색다르게 색다른 것보다 여러분 렙타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보시는 분들 중에 거의 많은 분들이 렙타앨리아 샵을 또 이용을 해주시고 렙탈리아 쇼핑몰을 이용해주시는 분들이 다시 또 렙타 채널 구독하셔서 채널을 봐주시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을 더 위주로 선물을 좀 많이 준비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고요 그래도 몇 분은? 네 몇 분? 네 분한테는 그냥 채널을 보시는 분도 계시겠죠? 렙타 채널을 보시면 렙타 채널이 특성상 약간 일반인들한테는 혐오스러운 거를 다루다 보니까 구독자가 많이 빠르게 오르진 않아요 빠르게 오르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오르는 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그리고 키워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키워보시는 분들 네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하는 거라 렙탈리아 쇼핑몰 이용해주시는 분들한테도 선물을 더 많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렙타 채널을 보시고 관심이 있어서 렙탈리아 쇼핑몰에서 분양도 받고 용품도 사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쇼핑몰을 이용하시면서 렙타 채널도 봐주시는 분들 역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미위 위주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지식을 드리는 채널이다 보니까 이런 채널을 좋아하시고 하시는 분들한테만 선물을 드리는 거라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2천명 구독자 된 거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이벤트는 행운의 숫자예요 저번에 렙타 채널을 꾸준히 잘 봐주시고 제가 올리는 거 커뮤니티건 영상이건 꾸준하게 봐주시는 분 계시죠? 그냥 눈땡중으로 넘어가시는 말고 그리고 싫어요 누르시는 딱 한 분 빼고 잘 봐주시고 계시는데 봐주셨다 그러면 행운의 숫자라는 거 아실 거예요 행운의 숫자가 그 전에 두 개를 알려드렸고요 이번에는 1983입니다 오늘 행운의 숫자는 1983 이 세 가지 숫자를 메일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참여했을 때는 제목을 꼭 써주셔야 돼요 행운의 숫자 참여 이벤트 행운의 숫자 참여 이런 식으로 참여해주시고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참여하실 때 전화번호 받으실 전화번호, 성함, 주소 이건 꼭 기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채널에 아이디까지 적어 주셔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을 안 적어 주시면 안 돼요 적어 주셔야지만 그 중에서 뽑아서 바로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는데 참여했는데 아이디도 모르겠고 전화번호도 모르겠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보내드리겠습니까? 따로 연락해드릴 방법도 없고요 전화번호 남겨놨으면 연락을 합니다 하여튼 그거 남겨주세요 남겨주셔야지만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개인정보 가지고 제가 국불에 먹고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벤트를 참여를 많이 했는데 탈락을 했다 이 중에 안 쓴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이런 걸 기재를 안 해주셔서 탈락합니다 무조건 아무리 잘 써도 아이디 안 쓰고 주소 안 쓰고 전화번호 안 써 있으면 웬만해서 너무 안 썼을 때는 뽑아 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탈락되는 경우가 거의 90% 99% 99% 되니까 여러분들 꼭 그거는 기재를 해주세요 밑에 다른 이벤트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공개구독이요 랩터 채널 공개구독을 해주시면 여러분들한테는 안 보이겠지만 저한테는 공개구독을 해주신 분들 표시가 떠요 이름 아이디 옆에 공개구독이랑 이름이 떠요 그래서 나는 공개구독을 했어요 이게 구독을 한 거랑 공개구독을 한 거랑 다른 겁니다 공개구독하는 방법 모르시면 유튜브에 공개구독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공개구독 꼭 해놓으시면 다른 이벤트, 매월 하는 이벤트, 영상 할 때마다 이벤트, 어떠한 이벤트 퍼주는 랩탈리아에서 선물을 받을 확률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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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공개구독은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물 설명드려야죠 이 첫 번째 선물은 렛츠 오브라이트 유채 렛츠 오브라이트 유채 16만원짜리를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본 영상에 댓글로 축하 메시지 보내주시면 그냥 자동으로 참여가 돼요 하지만 자동 참여가 됐다고 해도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물을 보내드려면 제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참여하셨다 그러면 메일로 또 보내주셔야 돼요 메일로 보내주셔서 나는 축하 메시지, 축하 댓글, 이벤트에 참여합니다 라고 또 메일을 보내주셔야 돼요 그러면 댓글 달고 메일 보내고 이러면 참여가 된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네 간단합니다 메일은 좀 귀찮더라도 선물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내주세요 귀찮으면 안 하셔도 돼요 이벤트 안 하시면 되죠 뭐 두 번째 선물은 엔트리오스 엔트리오스 유치의 8만 5천 원짜리 8만 5천 원짜리를 선물로 드립니다 이것도 세네요 그죠? 여러분들 세죠? 네 센 걸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이벤트는 제가 영상들 여러 개 봤는데 보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많이 안 눌러주세요 보시는 분에 비해서 좋아요를 많이 안 눌러서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벤트예요 좋아요를 누르셔서 좋아요 눌렀어요 라고 댓글을 달면 또 참여가 되는 이벤트입니다 이거는 50명이 됐을 때 좋아요 50개 표시가 넘었을 때 진행이 되고 일부러 한 달 기간을 뒀기 때문에 50명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써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쉽게 이루어지는 이벤트라 그냥 50개로 잡았어요 중간 정도가 50개 되더라고요 적게 잡히면 20개 30개고 많이 잡힐 때는 70개 80개 90개까지 잡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정도 50개로 잡았습니다 이것도 선물은 에버리티 타이거 에버리티 타이거 유채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7만 원짜리 7만 원짜리를 여러분한테 선물로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랩탈리아 쇼핑몰 홍보 홍보대사 홍보를 많이 해주신 분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랩탈리아 용품을 샀더니 어떤 게 좋았더라 그래서 사진을 카페나 여기저기 올린 거 그리고 택배를 받았더니 이렇게 와서 너무 좋았더라 하는 영상 예전이부터 이벤트에서 한 번 올린 적이 있었죠? 여러분들 뭐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먹이를 시켰더니 뭐 귀뚜라미 시켰더니 50마리 시켰는데 120마리가 왔더라 150마리가 왔더라 말도 안 되게 왔더라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글을 쓴 것들을 여러분들이 링크 있죠? 링크 주소 상단에 인터넷 창 맨 위에 링크 주소를 복사해서 여러분들이 메일 보내실 때 보내주시면 돼요 그거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위한 선물이에요 링크 주소 숫자가 많은 분을 한 분 뽑을 거예요 근데 참여를 많이 안 하시면 뭐 4개 했는데도 뽑힐 수 있겠죠? 4개 했는데도 뽑힐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뭐 지금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기간제로 옛날부터 했던 분들이 더 점수를 더 플러스 점수 또 받아요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하셨던 분들은 링크 주소를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선물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브릿지리아 블랙 네 부블이죠? 부블 부블 유체를 한 마리 드릴 겁니다 분양가는 65,000원짜리 65,000원짜리 한 분을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네 열 번째까지는 렙탈리아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봐주시면서 쇼핑몰을 이용해 주시고 렙타 네이버 쇼핑도 뭐 상관없어요 네이버 쇼핑도 렙탈리아 쇼핑몰에서 같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요 렙탈리아 쇼핑몰이나 렙타 네이버 쇼핑이나 마찬가지예요 먹이라도 한 달에 한 번씩 귀뚜라미를 시켰다 이러면 참여가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뭐 3개월 동안 한 달에 뭐 한 번에 용품을 세 번 시켰다 이것도 참여가 가능한 거고요 이런 분들에 한해서만 뽑는 겁니다 그냥 구독만 해주시는 분들은 1, 2, 3 3개의 이벤트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렙탈리아 쇼핑몰까지 이용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도 돼요 여기서부터는 더 세집니다 선물이 그런 분들을 고마운 마음에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금 렙탈리아 유튜브 채널에 유료 가입을 해 주시는 팬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한테 선물을 중간중간에 드렸는데 꾸준하게 가입해 주셔서 꾸준히 계속 이어가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 분들 중에서 오랜 기간 동안 내 팬 가입을 해 주셨던 고마운 분에게 한 분 뽑아서 제일 긴 가입 시간은 고객님한테 선물을 드릴 겁니다 선물은 어떤 거냐? 구티 암컷 성채를 듭니다 분양가는 20만 원짜리예요 20만 원짜리 구티 암컷 성채를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번엔 여섯 번째 이것도 쉬운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는 화면에서는 여러분들의 공개 구독 상태랑 그 다음에 인기 댓글 작성자 이게 두 개 가지 표시가 이렇게 똥똥똥 떠요 이 표시가 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유튜브 채널 영상을 보면서 가끔씩이라도 채널에 댓글을 좀 많이 달은 것 같다 자주 달았다 그래서 사장님이 글을 읽어보고 하트 뿅뿅이를 계속 눌러 주셨다 이런 분들은 하트 숫자가 많을 경우 저한테 보이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을 뽑을 건데 그분들 이벤트 참여할 때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 참여로 글을 써 주셔도 되고요 그냥 축하 메시지 보냈을 때도 제가 확인이 가능해요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메일로만 참여도 가능합니다 내가 댓글 좀 많이 쓴 것 같다 댓글을 항상 썼던 것 같다 그런 분들 아시죠 참여 메일로 인기 댓글 작성자 참여 이벤트 참여 이렇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물론 성함 아이디 레타 채널 아이디 전화번호 주소 이걸 몇 번을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매번 이벤트 할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네요 하여튼 이거를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물은 바이아 바이아 암성채 성채요 분양가는 15만원 15만원짜리 암성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나는 렙탈리아 쇼핑몰 VIP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렙탈리아 쇼핑몰 VIP다 보통 VIP 되신 분들 됐다가 다시 밑으로 한 단계 내려가시는 분들 여러분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또 이벤트 참여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번 이벤트 영상을 보시고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뽑을 거예요 타란툴라 사육장 유체 사육장 사육장들은 렙탈리아가 진리다 이런 말들이 돌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진리겠죠 이 진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기존의 피클통이나 적정 케이지 키우다가 한 번에 막 사육장을 쫙 50개 100개 이렇게 바꾸신 분들 계시죠 멀리서 찍어서 사육장 사진이 보일 수 있게 사진만 찍어서 참여하시는 거예요 사진만 찍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을 뽑아서 가장 많은 숫자가 있는 분 한 분을 뽑아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한테는 그린볼 암컷 성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는 25만원이에요 25만원짜리 그린볼 암컷 성채요 성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이번에는 렙탈리아 쇼핑몰 매니아 아니 아니죠 렙탈리아 매니아 매니아 말 그대로 렙탈리아를 좋아해서 먹이건 용품이건 뭐 바닥재건 통이건 뭐 렙탈리아만 이용해 주시는 네 친절한 여러분들 매니아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참여하는 방법은 아 나는 지금까지 1년이건 2년이건 꾸준하게 렙탈리아 쇼핑몰에서 구매한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참여가 가능하구요 물론 이번 이벤트들은 다 이벤트 참여하실 때 제목을 꼭 해당 이벤트 이름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써주시고 참여합니다 라고 메일로 보내주시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분들 물론 본명 써주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함 전화번호 주소 그 다음에 채널 렙타 채널 아이디 이 네 가지는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기본이니까 꼭 적어주시고요 적어주시면 그 이름을 가지고 쇼핑몰에서 검색을 해서 구매한 이력을 제가 확인할 거고요 가장 길게 많이 주문하신 분 한 분을 뽑을 거예요 한 분을 보니까 나는 꾸준하게 구매한 적이 있었다 이번에는 금액보다는 꾸준하게 한 거를 뽑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전 단계 전 단계에서는 이제 많이 하셨던 분들 중에 구매하셨던 분을 뽑는다 그러면 이번에는 오랫동안 금액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많이 하신 분이 금액이 올라가긴 하겠군요 죄송합니다 금액이 많이 올라갔건 안 올라갔건 이탈리아를 꾸준하게만 이용해 주신 분들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니까 그 분 중에 뽑을 거니까 참여해 주세요 참여해 주시면 또 참여 많이 안 하시면 한 분 참여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진짜 귀찮다 나는 선물 받는 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래도 참여해 주시면 그만큼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선물을 참여를 붙도두기 위해서 붙도두기 위해서 붙도두기 위해서 붙도두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팜포 레드블럼 암컷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컷 분양가능 20만원짜리에요 암컷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홉 번째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번 아홉 번째는 아 나 이벤트도 참여하기 귀찮은데 하신 분들이 진짜로 계세요 나는 댓글 쓰는 것도 귀찮고 매일 보내는 것도 귀찮고 다 귀찮네 이벤트 참여하는 것도 귀찮네 네 여유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뭐 귀차니즘이 발동해서 하셔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에는 그냥 자동 참여에요 이거는 누가 참여를 따로 할 필요 없으시고요 랩탈리아 10월달 저희가 매월 선물 드리죠 여러분들한테요 여러분들한테 매월 쇼핑몰 구매 고객한테 선물을 드리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요번엔 그래서 선물을 그냥 바꿔 버리는 거예요 기본 구매하신 금액에 해서 선물을 드리는데 이번에는 그냥 빠바방 네 겉하기 2, 3 이렇게 돼 버려서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이번 선물은 샴포, 마스카라, 암컷을 10월달 최고 구매 고객에게 드릴 겁니다 분양가는 20만원 짜리에요 그냥 선물 교체 이벤트에요 요번에는요 자동 참여고요 매월 최고 구매 고객을 뽑는데 그중에 그냥 뽑아서 참여를 안 하시더라도 강제적으로 그냥 강제적으로 선물을 그냥 업그레이드 시켜서 보내드리는 이벤트입니다 10월달 한 달 동안 구매 고객 최상위 고객 한 분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열 번째 이벤트들이 많죠 많아요 많아요 그리고 이번 열 번째도 그냥 간단한 이벤트입니다 나는 랩탈리아 쇼핑몰 이용자입니다 라는 댓글만 타시면 됩니다 이번 이벤트는 댓글만 나는 랩탈리아 쇼핑몰 아니면 랩타 네이버 쇼핑몰 둘 다 뭐 하나 뭐 말씀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용자입니다 라고 댓글을 당겨 주시면 이벤트 참여는 되는 건데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메일도 보내주셔야 돼요 쇼핑몰 이용자 이벤트 참여합니다 식으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해요 이번 이벤트들은 모두 다 다 같이요 다 똑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메일 참여도 같이 해주셔야지 참여가 되고요 아홉 번째 빼고요 메일 참여를 따로 해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댓글로 달고 그리고 아 그러면 있겠죠 이런 질문도 있어요 아까 보니까 댓글로 참여하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한 번에 할 수 있나요 음 한 번에 글을 적어 주시면 제가 보기 불편하겠죠 하실 순 있겠죠 근데 제가 참기에는 예를 들어서 쇼핑몰 이용자입니다 그러면 쇼핑몰 이용자 댓글로만 짜라라라 검색하면 눈에서 빨리 띄겠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해주시는 게 조금 뽑히는 확률이 높아질 거예요 뽑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따로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메일 참여도 마찬가지예요 메일 참여도 따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그냥 자동 참여하기 때문에 아홉 가지는 여러분들 모두 참여할 수 있어요 다 참여할 수 있어요 다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하지만 중복으로 선물을 드리진 않을 겁니다 하나의 어떤 거에 선물이 당첨이 됐다 그러면 그분을 제외하고 다른 걸로 또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총 10분 10분이죠 총 10분에게 각각의 선물을 보내드릴 거예요 한 분한테 몰아가는 거는 조금 그럴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대신 19개 10개 다 모두 참여하실 수 있는 그게 된다 그러면 다 참여를 해 주시면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높아질 겁니다 높아지고 그중에 하나의 선물을 받으면 다른 분들한테 양보했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많은 분들한테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한 이벤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2천명 달성해 주시기에 여러분들 많은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아까 처음에 소개한 것처럼 유튜브 채널 중에 저희 채널 같은 곳은 네 단 한 곳도 없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월 3만원 벌면서 퍼주는 거는 월마다 퍼주는 돈은 장난 아니게 퍼주죠 벙거의 몇 배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돌려드리고 있는 이런 기부 채널 기부 채널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기부 채널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단 한 곳도 없을 거예요 돈 벌려고만 하지 여러분들한테 나눔을 하려고 하는 채널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 많이 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에 봐요 랩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너무 멋있어